여기 스프레디시트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create라고 하고요 create는 어떻게 SQL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봐야죠 중요한 건 검색입니다 MySQL, 그리고 create.row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죠 검색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공식 매뉴얼에는 insert syntax라고 되어 있네요 insert라는 걸 왠지 쓰면 될 것 같죠? 공식 매뉴얼는 좀 무서우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w3school이라는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형식이 나와 있네요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쓴다 그 다음에 column의 이름을 쓰고 value 수에서 값들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죠 MySQL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죠 use open tutorials 그 다음에 show data bases 라고 하면 open tutorials라는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테이블 쓰죠 topic 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topic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명령은 데이터를, 행을 삽입하는 거니까 영어로는 insert예요 어디에? topic이라는 테이블에 그 다음에 그 topic 테이블의 column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author, profile 근데 저 구조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DESC, describe의 약자겠죠 그리고 topic 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참조해서 insert 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sert topic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예를 들면 id 컬럼은 값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autoincrement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id 값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title을 그 다음에 언급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title이라고 씁니다 괄호 닫고 그리고 valu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제 title 값을 적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콤마 콤마 그 다음에 mysql 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콤마 description 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mysql is ... 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 들어오는 이 컬럼의 이름은 이 values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즉, mysql 서버는 여기 있는 values가 어떤 컬럼인지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의 순서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d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created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날짜를 뭐 2018년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귀찮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now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now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함수라는 건데 함수라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함수가 뭔지 몰라도 되고 그냥 now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이 부분이 현재 시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author, author가 egoing 이면 컴마 author는 뒤로 가서 egoing 이라고 하시고 또 profile은 developer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 치면 ok query one row affected 라고 나옵니다 하나의 행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0.02초가 걸렸다 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create 란 겁니다 그럼 우리 read라고 하는 ccreate rread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추가한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음... how to read row in mysql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예 하지만 저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나는 topic 테이블로부터 from topic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 이 뜻에서 from topic 이라고 하고요 앞에다가는 select 라고 붙이면 이건 뭐냐면 내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topic에서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중간에 별표 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insert 문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주세요 저처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위쪽 화살표를 저는 두 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Oracle이네요 oracle oracle is 그리고 created now also egoing developer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 화살표 두 번에서 select from topic 을 하면 topic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봤을 때 oracle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좀 빨리 타이핑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영상 멈춰놓고 저랑 똑같이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섯 건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select from topic 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다섯 건의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섯 건을 입력했고요 확인했습니다 힘드셨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러 SQL 문 중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 이런 건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테이블을 생성한다 자주 없어요 근데 select 엄청나게 자주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create select 보단 적지만 꽤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 insert 가 없다면 select 가 또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insert와 select 문 정도는 이게 복잡하게 꾸면 또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create와 그리고 read를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read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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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